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아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제가 이번주에 휴가를 갑니다 2박 3일 가는데 즐거운 휴가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들하고 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가면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틀 동안 휴가를 가는데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전 날을 굉장히 빨리 끊습니다 저보다 전 날을 빨리 끊는 런 놈이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인데 전 날 먼저 끊어버립니다 야야 이렇게 하면 끊어버립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번주 휴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거리량 오실레이터 거리량 오실레이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주에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제가 2개월 전에 변기표를 끊었는데 8만원 주고 끊었어요 편도 갈 때 8만원 올 때 8만원 끊었는데 어제 뒤져보니까 3만 5천원 하더라고요 와 미치겠어요 진짜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제 거리량 화요일날 거리량 오실레이터 했는데 거리량 오실레이터 이거 한 번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꼭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ADX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연락하는데 ADX는 다음주에 조금 더 살을 부착하고요 오늘은 거리량 오실레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량 오실레이터를 하고 여러분 종목 진단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화요일날 거리량 오실레이터 거리량 그거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0일 입평과 20일 입평의 거리량 입평선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 입평선만 보는데 거리량 입평선을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 10일 20일 거리량 입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5일 20일 거리량 입평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거리량 입평은 거리량 입평으로 못 봐요 그걸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봐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1항 2항 10일 거리량 입평과 20일 그 다음 5일 20일 거리량이 골든 혹은 데드크로스 때 변곡인지 아닌지 이 말이 뭐냐면 거의 변곡인데 어떤 거는 오실레이터가 줄거나 늘었을 때도 변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거리량의 이동평균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거리량 입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보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죠 거리량 입평이 없느냐 거리량 입평이 있습니다 거리량 입평이 있는데 이 거리량 입평을 많은 분들이 보기 안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리량 입평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량 입평이 보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거리량 입평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래 보면 거리량 입평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10일과 20일 거래량이 거리량 입평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이래 보면 이게 보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보기가 무지합니다 쉽게 보는 방법이 거리량 지표 클릭 거리량 지표 클릭 거리량 지표 클릭 하세요 보시면 요 밑에 보면 거리량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 말고 거리량 지표를 보면 거리량 지표 요 밑에 보면 볼루마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볼루마 오실레이터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 기본이 11일이평과 21일이평입니다 11일이평과 21일이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위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보셔야 돼요 볼루마 오실레이터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주가가 골든크로스 때 언제 어떨 때 보면 주가가 골든크로스 때 거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든크로스에서 주식을 사고 살 때나 팔 때 이 주식이 갈지 안 갈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골든크로스 때 주가 골든크로스 때 볼루마 거리량 골든크로스가 되면 주식이 어떻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곡점이란 게 주식이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도 있지만 가다가 서는 경우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거의 다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1번 자리가 뭡니까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1번 단기 고점 2번 자리가 단기 저점 3번 자리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자리 4번 자리가 가다가 쉬어가는 자리 5번이 가다가 쉬는 자리 6번이 하락 자리 7번이 상승 자리 8번이 반등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 그러니까 거리량 입평이 중요하나 볼루마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거리량 입평이 중요하나 물으시면 여러분이 보는 가격 입평은 볼루마 오실레이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신뢰도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첫번째가 변곡이 변곡이 이제 볼루마 오실레이터 골든크로스가 골든크로스 대든크로스가 변곡이다 두번째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자리와 또 많다가 줄어드는 자리 여기가 변곡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이 가장 큰 변곡은 거래 골든크로스와 대든크로스 이제 그 다음에 두번째 변곡은 거래 줄어드는 것과 거래 늘어나는 것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송님 나는 뭐 거래량 5일 20일 보겠다 하면 여기 이제 10일 21을 여기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여기 클릭을 클릭하면 돼요 라인 설정에서 지표 설정에서 여기에 5일 해버리면 5일 21 거래량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했습니다 21, 21 골든크로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서 꼭 봐달라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시면 자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5일과 뭐 여기 이제 60일하고 60일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2평이 5일 21 지금 5일하고 21은 골든크로스지만 10일하고 요게 10일이거든요 10일하고 21은 역배율입니다 10일 여기 이제 제가 첫째 묻겠습니까 여러분 2평 중에 10일하고 21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0일 그러면 10일이 요게 있고 10일이 요게 있고 20일이 요게면 역배율이죠 자 5일 2평을 한번 지울게요 5일 2평을 한번 지워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역배율이거든요 역배율에는 주식을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상승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을 계속 못해요 만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상승하려면 주식은 어떻게 해요? 정배율에서 주식이 가야 되니까 지금 11이 평이 아래 있습니다 11이 평이 아래 있고 21이 평이 위에 있다 역배율 상태는 주식을 간다 못 간다 많이 못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없이 상승하죠 거래량 없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냥 몇몇 종목을 찍어서 기관들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할 때 11이 평과 21이 평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반대로 하락도 어떻게 하락도 일반 하락은 갈 때 기다리면 언제까지 대득가율에 줄어드는 자리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주식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거 계속 갈 것 같지만 지금 뭡니까? 11이 평과 21이 평의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에서는 주식을 많이 간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정확했죠? 아무리 허접은 증권책도 제일 첫 장에는 뭐라고요? 정배열에서 주식이 상승한다고 나온다 했습니다 정배열에서 주식한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허접은 주식도 허접은 주식 책도 정배열에서 주식을 한다니까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는 주식이 연속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올라가죠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11이 평과 21이 평의 데드크로스다 데드크로스는 주식이 가더라도 뜸뜸 갑니다 별로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 삼성전자도 데드크로스입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나면 보통 주식이 윗고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데드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골든크로스에서 주식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도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가 나니까 주식이 어떻게 해요? 고점 상승에도 윗고리 달량 물립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평이 데드크로스 때 주식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면 거의 걸려요 밀립니다 밀리니까 여러분들 향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 차트가 너무 좋다 지금 보면 이 차트가 엄청 좋아 보이죠 차트가 좋은데도 어떻게 해요? 정확했죠? 주식 살 때 10일에 신고가나 20일에 신고가 60일에 신고가 사라 이렇게 씁니다 그때 샀을 때 신고가 사더라도 10일이나 20일 사더라도 여러분 10일과 20일 이 평을 보고 사야 돼요 10일과 이 평이 이제 골든크로스 정배율이면 따라 사도 됩니다 근데 역배율이면 따라 사면 안 돼요 그 이제 이 평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볼륨 오실레이터를 봐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삼위일체죠 11일 평, 21일 평, 61일 평 신고가의 주식을 사면서 이 평이 어떻게 10일과 어떻게 해요? 11일 이 평과 21일 이 평이 정배율 나면서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뭡니까? 볼륨 오실레이터가 변곡점 가장 좋은 변곡점이 뭡니까?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거래량 오실레이터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거 비차 보면요 생각보다 주식이 잘 안 사져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요 자 LG화학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반대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11일 평과 21일 평의 정배율입니다 정배율이고 볼륨 오실레이터 이런 거도 주식은 더 빠진다 더 안 빠진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더 안 빠집니다 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주식이 본격적인 하락은요 여기 보시면 주식이 빠지더라도 여기 보면 별로 안 빠지다가 크게 빠지는 거는 꼭 어떻게 해요 주식이 역배열 상태에서 많아 빠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이게 이제 신뢰도가 더 높은 게 이제 일목균형표의 전환성과 기준성인데 그건 제가 여러분이 실력이 지금 캔들차트 공부를 저작했죠 5월이나 6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전부 캔들차트에 관계된 겁니다 아시겠죠? 캔들차트에 포함된 건데 제가 이제 6월쯤 지나서는 일목균형표를 대대적으로 6개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해요 저도 이 방송에서 저도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 방송하고 회원이 한 70명 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은 있습니다 월렙이 없고요 키움증권 계좌만 있으면 추천증 문자 다 드려요 여러분 돈 내고 전문가 방송 듣지 말고 자격증 있는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들 자택 보면 되는데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항시 입행을 넣어봐야 그래 3일체겠죠? 3일체 제가 여러분 직접 10일, 20일, 60일 신고가 살아 그 다음 10일과 20일에 입행의 정배율을 사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래량의 변곡점입니다 거래량 변곡점은 음에서 양으로 변곡점 두 번째 졸어들 때 변곡점 그게 매수 변곡점 매도 변곡점은 양에서 음으로 변곡점 그 다음에 위에서 줄어들 때 변곡점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는 거래량 볼륨 오실레이터는 뭡니까? 10일과 21일에 거래량 골든크로스죠 상승에 뭡니까? 상승이 이제 2개가 있고 하락에 2개가 있죠 변곡점이 상승의 변곡점은 거래량이 점점 늘어들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매수, 매도도 뭡니까? 점점 줄어들 때 점점 줄어들 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음에서 양으로 될 때 볼륨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식이 주식이 상승하는데 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종목 보면 입행이 역별되어 있습니다 주가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져요? 그때 입행이 정별되어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은 정별열이고 본격적인 하락은 역별열에서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생방송입니다 이거 생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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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주가 상승하죠 역배열로 상승하는 주식들은요 다시 끄집어 내려옵니다 이거 내게도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역배열에 장대양보 많이 갈 것 같죠? 절대 많이 못 갑니다 절대입니다 이거 보시면 입행이 역배열에 대해 주식 상당 이런 거는 미국 책에도 절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른 부분을 입행이 그러니까 입행이 역배열인데 주가가 양봉장대 떴다 고점 쳤다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난방이 열몇 개 있습니다 열몇 개 있는데 이제 이거 한 다섯 세 번씩 입고 세탁해야 돼서 다시 입었습니다 새로운 거 입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미국에서 우리 또 손님이 사과 보냈어요 와이샷을 제가 요즘요 시중에 파는 옷이 왜 그래 적은지 전에는 백오 입어도 됐거든요 요즘에는 백십 입어도 적어요 옷이 막 이래가지고 막 터질라케요 아이고 옷을 왜 그래 적게 만드는지 아이고 나 미치겠어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네 번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인데 여기 셀트리온 보세요 여기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주식 사면 된다 안 된다 역배열에서 거래량이 없다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셀트리온 여러분 이때부터 셀트리온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35만원부터 손대지 말라고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알죠? 셀트리온 제가 이거 여러분들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헬스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도 보세요 역배열이죠 역배열 정배열 나도 거래가 늘지 않으면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2시 반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고 셀트리온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이거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2평 보세요 노란 게 21 2평 요게 11 2평인데 제가 켰습니다 여러분 2평이 제가 이거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된다 했는데 온 동네 벚궁이 벚궁이 하지 마라 켰습니다 온 동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들어간다고 난리 칠 때 내가 안 된다 켰죠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삼성전자 그 많이 살아켰던 분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당분간 신다고 제가 분명히 켰어요 삼성전자 여러분 이거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여러분 난리 칠 때 제가 켰죠 여러분 이거 현대차 지금 우리 개인들 물려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주식이 여러분 공매도 없어지고 더 나빠졌습니다 왜 나빠졌습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 요즘에는요 기관들이 대놓고 팝니다 여러분 12월 작년 12월 2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주식 대형주를 판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미 증시가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중의 주식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 먹고 개인들 쟀다 너무 많이 땀 남겨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 삼성전자가 30조 30조 중에 개인들이 손해보는 게 지금 아마 5조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용이 너무 많아요 신용 많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좀 문제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도 역배율이죠 역배율에서는 주식이 가도 많이 간다 많이 못 간다 많이 못 갑니다 여러분 역배율인데 주식 많이 가는 주식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역배율 역배율에서는 절대 주식이 많이 못 갑니다 역배율은요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성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입평의 절대성이 무너졌으면 거리량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평이 기본적으로 정배율 된 상태에서 거리량이 어떻게 거리량 볼륨 볼륨 오실레이터가 11과 21이 거리량 입평에 우리가 입평을 두 개 봐야 된다 그랬죠 무슨 입평? 주가의 입평과 거리량 거리량 입평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 거리량 입평을 쉽게 보는 방법이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오실레이터가 10과 20 있으면 거리량 이동평균 10과 20이고 볼륨 오실레이터 5와 10이면 거리량 입평 5와 10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HMM 제가 끝까지 깎고 카라겠죠 자 여러분 신고가가 날 때 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날 때는 거래 없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신고가 때 거래가 없는 게 왜 좋습니까 매물 때가 없다는 거죠 팔 사람이 없다 더 갑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 HMM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신고가 때부터 일반기업부터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찜에 한번 팔고 제 매수해라 상승폭의 윗고리가 30% 이상 달리면 주식은 한번 팔고 매수해라 고점 매도치가 저점 쌓았어요 여러분 전 고점 신고가 돌파했는데 거래가 없다 전 고점 돌파했을 때 거래가 많으면 그건 정황입니다 지금 거래 없다 이건 더 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평 골든크로스의 거래량 골든크로스 계속 보유했다가 윗고리 달면 한번 팔았다 제 매수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영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통 저는 양다리 안 걸칩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절대 양다리 저는 양다리 걸치기 싫어합니다 이동평균이 역별이다 주식 연속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자 오늘 복습은요 저는 제가 제일 잘 보는 게 10일과 20일 이평과 10일 이평과 20일 거래량 이평 두 개입니다 한 개만 돼도 안 돼요 두 개 다 돼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평의 골든크로스와 거래량의 변곡점 두 개 필요 충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거래량은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후행 집회록 하는 분들이 주로 거래량은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동평균 또 주가 우리가 말하는 이동평균은 미국은 이동평균 가면 거래량 이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평 가면 가격 이평을 말해요 가격 이평은 신뢰도가 거래량 이평의 3분의 1밖에 안 돼 우리가 그 사이 돈을 못 벌어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이평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아침 시황을 할 때 누가 무슨 방송을 보든지 거래량 이평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지만 어제 신문 읽는 사람일 겁니다 장담하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방송 보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 후행성입니까 동행성입니까 선행성입니까 동행성이죠 그런데 지난한 거 백날 밤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된다 거래량 이평과 가격 이평을 동시다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 목요일이고 제가 내일 금요일 저녁에 저가 항공 타고 제주도 휴가를 갑니다 혹시 제주도 계시는 분 있으면 저젓에 연락 주시면 한라선 소주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한우와 한라선 소주를 대접할 테니까 제주에 혹 계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요 또 더 유용한 급등주 찾는 법을 또 다음 주는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원을 공유하면 천 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사정 시 अ अ 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